진짜 수혜처럼, 진짜 일어난 거예요. 아니, 순서, 아, 지금 교회구나. 예, 예, 예. 교회, 그렇게 나와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 한국만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아, 저녁에 있는 거. 저녁에 있는 거. 저녁에 있는 거. 이제 이제 이족 개별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 그럼 숫자가 그만 보이래요. 이게 담요, 이게 교회 건물 밖에 안 보이래요. 교회 건물밖에 안 보이래요. 저렇게 안 보이래요. 집착을 탑은 12m. 나는 교회다. 집착을 빼놓고. 일단 1층에서 20층까지. 5층까지. 여기까지요? 네. 지금, 그,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 드릴게요. 좋은 내용들은 거 같은데. 네. 네.